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고 부를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거창하게 부의 원리라고 했는데요 물론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를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충분히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도 우리는 근대에 들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부를 이루는 것이 양극화도 있겠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미 부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런 의미 체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또 투자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부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지속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아야 되겠죠 일단 돈이 많으면 부자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 제가 그런 심리안적인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부자와 빈자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묻는다면 그 과정도 그렇고 지속성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자꾸 파고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유해진 사람들 그리고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되새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관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수익의 관점 그리고 본업의 관점이라는 걸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수익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대중이 바라보는 것 누구나 당신 말고도 나 말고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수익의 관점이라고 저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관점이 본업의 관점이에요 이 본업의 관점은 뭐냐면 당신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바로 사업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중들이 대부분 무시하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수익의 관점은 대중의 관점이다 즉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관점들 그쵸?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주식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주식이 지금 그냥 뭔가 연구를 하고 있고 성과가 좋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쓰레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익의 관점으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실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가 있는데 돈 벌 수 있어요 라는 수익의 관점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죠 그럼 저는 그거를 대중의 관점 즉 수익의 관점이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벌 수 없다 즉 빈자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본업의 관점은 뭐냐면 사업의 본질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곧 장사인데 이 장사를 두 가지 수익과 본업의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장사는 여러분들 얼마를 남기느냐 그쵸? 이것에 보통 관점을 두잖아요 나 이거 김밥 장사여서 얼마나 남기느냐 나 치킨칩에서 얼마나 남길까 자 이것이 바로 수익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즉 빈자의 관점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본업의 관점은 뭘까요? 본업의 관점은 여러분들 장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를 남길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뭐예요? 5년 중에 여기가 문전성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주길 바라고 여기가 유명해지길 바라고 저기 저희 집 밑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카페에서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자기 가게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50% 할인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0% 할인해주면 수익을 더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수익을 더 얻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장사는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차려놓고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사람이 모여야 사람들이 어? 저게 뭔가 장사가 잘 되나 본데? 뭔가 있나 본데? 라고 해서 계속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관점으로 얼마를 남길지를 생각한다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찾는 것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오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된다면 음식점 주인이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신경 써야 됩니까? 얼마를 버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걸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제품과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하면 친화력을 높일지 그런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다시 말해서 이문에 신경 쓰는 구멍가게에서 기업가의 관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요 내가 그냥 단순한 기술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기업가가 되느냐 이런 어떤 핵심적인 관점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의 관점 본업의 관점으로 보는데 제가 주변에 가게들을 가다 지나서 어떤 가게를 들리다 보면 이 주인이 수익의 관점으로 장사를 하는지 본업의 관점으로 하는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화장실만 가도 드러납니다 화장실만 가도 카페라든지 음식점에 화장실만 가도 아 여기는 수익의 관점으로 장사를 하는구나 본업의 관점으로 장사하는구나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이곳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도 무엇을 보고 떠났나요 동물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걸 보고 떠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여긴 도와 덕이 살아있지 못하겠구나 인이 살아있지 못하겠구나 그쵸? 그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사하는 사람들 제 친구도 뭐 가게 오픈하고 예전에 그러면 제가 가거든요 홀을 보여주잖아요 홀 어떻게 자기들이 인테리어 있는지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저는 뭐냐면 화장실하고 부엌부터 가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장사 잘될 때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 장사도 수익과 본업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이 뭐예요?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본업의 관점으로 한 대가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거죠 옛날에 먹거리 X파일이라고 있었죠 그 어떤 PD가 인기를 끌었던 거기서 착한 식당 중에 하나 젤라또를 파는 사장이 나와요 그 젤라또를 파는 사장이 착한 식당으로 지정이 됐는데 마인드가 엄청나요 재료를 너무너무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장사가 끝나면 포스를 안 봐요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도 안 보는 거예요 보통 그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그거 보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까 봐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항상 문전성시예요 그리고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AZ마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AZ마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수익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업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장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네트워크가 아니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맥 그러면 네트워크를 생각하는데 저는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성 그게 뭐냐면 이것도 수익과 본업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맥을 얘기할 때 수익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쟤랑 사귀면 나한테 뭔가 어떤 이익이 될까 아 내 친구가 의사인데 무슨 이익이 될까 내 친구가 법 쪽에 있는데 무슨 이익이 될까 내 친구가 정치 쪽에 있는데 무슨 이익이 될까 내 친구가 회사 사장인데 무슨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대중관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왜 당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마치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죠 왜 당신만 싸게 샀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만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합니까 다 모순이죠 모순 그렇죠 주식시장은 모순 덩어리에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데 그 자체가 모순이죠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고 사고 파는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파는 바로 모순이 격돌하는 거죠 그렇죠 창을 파는 창장수가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그러고 방패를 파는 장수가 방패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모와 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순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항상 모순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왜 대중들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바보와 덜 바보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인맥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대중이에요 왜? 당신만큼 그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 바보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로 인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본업의 관점에서는 간단하죠 그 사람과 함께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죠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죠 결혼 상대도 결혼 상대도 하나의 릴레이션쉽이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남자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아 나 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결혼했다 그럼 그 결혼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어때요? 탁 규정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익의 관점으로 인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하지만 본업의 관점으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와 살 내가 어떻게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새 삶을 도전하고 함께 꿈을 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자잘한 어떤 풍파와 어려움들은 거뜬하게 극복할 수가 있겠죠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지속되거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라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맥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설사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쌓아나가지 타인의 권력을 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맥에서는 수익과 본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인맥 관리 할 때도 인맥 관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계 쪽이나 경제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맥에 대해서 모두가 수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부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고 또 와해되고 그렇죠?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산관리를 하면서 이게 다 투자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수익과 본업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유통의 기술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라는 건데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가 투자의 관점인데 이것을 수익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나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나 나의 이익이 될까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죠 본능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세계입니다 모두가 투기를 위해서 들어오죠 저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99%가 모두 투기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기로 그 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잖아요 아기들 보면은 뭐 다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성자가 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혹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으로 여러가지 우리가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결국은 투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투자자로 발전해 나가느냐인데 100명 중에 투자자로 살아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 내가 기술을 습득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기꾼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본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내 본업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관점을 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는 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두는 거예요 내 삶의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나는 의사로서의 본업에 아주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가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하나의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의 관점으로 제가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이건 나의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불구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까 뭐예요 바로 장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내 음식을 그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절대로 이 수익의 관점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투자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자의 비법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의 성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요 선택의 순간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즉 투자할 때 선택을 자주 할수록 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게 도박의 원리인데요 여러분들 도박의 원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도박에서 배팅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람이 망가지죠 똑같습니다 투자도요 선택을 많이 할수록 수수료와 세금과 그리고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을 많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오류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선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본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해요 선택을 매일매일 하려고 해요 매일매일 사고팔려고 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정보를 습득하려고 해요 자꾸 그 정보를 습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금융위기 무역전쟁 다 이런 말들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 제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몰되면서 자꾸 올 거야 언제 올까 자꾸 어떻게 돼요 타이밍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안 당하려고 하는 손실 회피라는 행동 재무학적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손실 회피가 뭡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떨어지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떨어지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팔아버리는 거죠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을 늘리는 겁니다 올라갔을 땐 어때요 또 떨어질까봐 또 팔아요 하수들은 계속 팔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어때요 거래 비용이 생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떨어질 때 팔면 그 다음은 올라가죠 올라갈 때 팔면 더 올라가는 일이 더 빌리지하다는 얘기죠 왜 그거는 상승 길이를 타고 하강 길이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돈은 계좌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의 비법은 별게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본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더욱더 열정을 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거죠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해서 더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의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식당 주인은 좀 더 서비스를 잘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건강을 신경쓰게 해주고 그러면서 사회적 공헌을 해주는데 신경을 쓴다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최소화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자가 그랬죠 천하를 천하여 숨기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세를 시세에 감추라는 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순간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비법이에요 투자의 비법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전업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전업 투자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 선택의 순간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죠 물론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이거는 무수하게 많은 증명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성공하면 사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질이 떨어질 뿐더러 대개 그 운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운이 계속 깎여 먹기기 때문에 운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로또롤 여러분들 되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 긁어도 돼요 근데 로또 천번, 만번 긁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천번, 만번 계속 도전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바닷물에서 만번 바가지 꺼낸 사람하고 한 번 바가지 퍼낸 사람하고 십만번 바가지 퍼낸 사람하고 뭐가 다르나요? 바닷물이 주나요 여러분들? 확률은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사나 릴레이션십, 인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수익과 본업의 관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수익의 관점에서 본업의 관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를 하셔도 잘 되시고 물론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장사가 되겠죠 인맥도 장기적인 인맥이 되겠죠 투자도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장사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주고 운오다카시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운오다카시의 장사이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1년은 버틸 수 있는 장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1년 동안은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테리어도 욕심되면 안 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서비스와 손님들에게 또 품질 좋은 것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인드도 거기서 계속 훈련이 되려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사할 때 처음부터 오픈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픈빨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오픈빨로 이기려고 그러고 길목 좋은 데서만 하려고 그러는데 장사회신은 어때요? 길목 좋은 데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맥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는데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수익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나를 활용할 수 있을까 당시 상대방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친구죠 그건 상대방의 어떤 수익의 관점에서 본업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꿈을 이룰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랑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한테 수익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래요? 같이 꿈을 꾸는 거죠 그게 제가 보는 본업의 관점인 겁니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당장 돈이라는 게 아니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변동성 속에서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거예요 도박으로 말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본업에 충실했을 땐 비로소 결국은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혜택 즉 인플레이션의 혜택이라든지 혁신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장사든 인맥이든 투자든 모든 것이 동일한 이치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본업보다는 이익을 쫓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성공은 가능한데 결국 시대가 바뀌고 시류가 바뀌면 그 시류에 따라서 부와 권력도 사라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장영자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장영자 사건 하루에 뭐 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잖아요 1970, 80년도에 그때 노동자 월급이요 한 달에 2, 30만 원밖에 안 했을 때예요 근데 하루에 천만 원씩 썼어요 그 여자가 정말 미친 여자죠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결국 자기 사이즈도 안 되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한 게 뭐냐면 권력이죠 인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 인맥이 그렇죠 독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권력으로 자기 수준 이상을 지키려고 했는데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20년, 30년하고도 못 깨달아요 장영자랑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거는 공매도 때문이고 대한민국 헬주선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투기판이라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이야말로 투기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투기판 아닌 곳 없습니다 다 투기판이에요 다 투기판 유럽은 아닌 것 같습니까 다 투기판이에요 일본 앙데리 코스토라니가 혀를 내둘렀어요 일본의 투기판을 보고 그렇죠 일본의 법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조용할 것 같은 놈들이 하이아이 하면서 어때요 법을 만들 때는요 기도한 책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죠 전 일본 국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 다 투기판이에요 다 투기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온 모든 문제들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영자처럼 결국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죠 본업을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고 꾸준히 나갔다면 사람도 없고 부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투자를 하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돈하고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냐고 묻죠 그럼 대부분 어떠냐면 가장 성공적인 분들이 가족과 친화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내 삶의 방향성이 좀 더 다양해졌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올바른 투자의 결과들이에요 과정에서 나오는 저는 그거를 투자의 성공 사례로 보고 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했지만 우리의 성장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이거 젊은 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성장을 여러분들이 또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한 성장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반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대 이후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는 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돈을 안 벌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의 몰락은 아직도 진행형이죠 우리가 일본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을 계속 따라간 거죠 본업을 즐기면 부와 더불어 진짜 가치의 중심인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 그건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진정한 부자들에게는요 지속 가능한 부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자기 돈만 움켜잡고 있는 그런 사채업자들은 어때요 사람이 없죠 그건 부자가 아니죠 스마트한 자본가라는 건 제가 새롭게 제시한 여러분들의 대안인데요 스마트한 자본가는 사람 플러스 부예요 그 어떤 것도 부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만 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한 자본가입니다 정의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죠 힘 없는 정의는 뭐예요 약한 자의 변명이죠 정의 없는 힘은 뭐예요 강한 자의 폭력이죠 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없는 부는 그냥 꼰대예요 꼰대 부가 사람만 있고 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변명이죠 핑계죠 이거는 저작거리 시장에 사람들 많은 것처럼 거기서 뭐 다 어울리면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정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부와 이 자본주의 유도한 시절에는 공장하만한 유도한 사회는 부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지폐라는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 살다가 사람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성자라고 말했던 성철스님도요 사람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고고한 척하고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했던 김수환 추경이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서 죽었고요 네 위대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소박하게 돌아가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그분들을 그렇게 내비두지 않은 거죠 왜요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영혼을 심어주고 갈 만큼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투자에 성공한 진정한 자본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잊으세요 본업에 신경을 쓰세요 식당 주인이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업에만 신경 쓰십시오 제가 회원님들이 처음에 저기 저하고 이제 제가 관리자로서 가다 보면 매번 문자가 와요 이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저는 확실하게 말을 해요 제발 회원님의 일에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쉽게 기업은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고 살 아니면 날라가지 않는다고 부탁이니까 이익은 운이고 떨어지는 것이 실력이라면 그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만 지켜나가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본업에 신경 쓰세요 수익은 투자자의 것이 아닙니다 수익은 하늘의 것입니다 운이에요 운 이 수익을 가지고 조장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핸드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어디 가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저한테 어 주식 뭐 투자 관련돼 가지고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 몇 개씩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그리고 우리가 대중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꼬이는 겁니다 똥파리가 끼는 거죠 당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본업을 신경 쓰면 이런 인간들 사라져요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에게 본업을 있게 하고 수익의 관점을 내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함께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본업도 망치고 수익도 못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업을 신경 쓰시면 수익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따라오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여러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은 앞으로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 연구원들이 꾸준하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레임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본업을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투자가로 남으시기를 정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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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